이것저것 좀 샀어요? 아이템이랑 좀 정리하고 갑니다 온천으로 가는거야? 사람과 사람을 잃는다고? 자, 요니향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캡쳐보드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설마 단체로 가나요? 쫓겨났다니 아니야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목욕상은 돈이 안된데 예 어서오세요 어? 아니 여기선 그렇죠 당장은 그런 이벤트가 당연히 있긴 한데 필수 코스긴 하죠 아니 상대가 너무 세긴 해 무기를 두고갔어 야 맨손으로 때리는 아들도 있다고 야야들이 맨손 캐릭터가 있다는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하니? 안 들키고 접근이 가네? 어? 쟤같아요 닌자 나와야지 닌자 어허허 뭐가 안된다는거야 설마 쟤들하고 싸우는거 아니겠지? 슈퍼채팅 슈퍼채팅 지금 사용하기 눌러놨어요 보시면 채팅창 하단에 이 마크가 새로 생겼죠? 참고로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나도 지금 오늘처럼 생겼는데 기본권 소환수 파이널 크로스가 날랐다고? 아이폰은 좀 안되는 경우가 많죠 아직 오늘 하루만에 바로 될거라 생각은 안해요 몸이 멋대로 움직이지만 안을 쓰고 저게 빵위에 오색을 넣은거라 그러면? 수상한 놈이라니 수상한 놈이라니 저품이 안없어지는 샴푸의 비밀이라니 어품이 안없어지는 샴푸의 비밀이라니 수상한 놈이 이제 전투는 언제 시작하는가 공성으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포탈 타고 가나요? 남자들은 목욕 안 해? 말리지 않는 쪽이 있다니 나루호도? 나루호도? 우리의 이협 씨 딸 수요도 없어 아이타닌 말 그대로군요 학금상님 2,000원 1,000원 올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런식으로 뜨는구나 시간도 조절 가능하던데 여기까지 돌아오는 거 보면 어느정도 오는 거 아닐까? 얘들 렌덜 이런덜 가지 여기가 1,000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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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순간이도 가는건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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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제대로 된 것 같다 저 마방진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겠지? 망하맥임? 유동거리 두조? 새같아 형은 나오긴 하는데? 여덟명이 서있으면 된대요 수로돼서 자주 나오긴 하는데? 아주 개성이 너무 뛰어나 지금 마지막은 뭐야? 극분은 안나오겠죠? 쟤를 잡으면 된다는 건가? 마방진 안으로 가면 안된다네요?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움직이면 안된다? 한 명이라도 그대면 안된다고? 여덟 뒷바퀴 못간대요 와아악 누굴 빼지? 야 롱맨 니들이 지금! 그분은 나와요 캐릭터가 모두 집합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새같아 형이야 좋아하죠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주저애를 모르고 얘들 빼고 얘들은 별로 안 좋아 가자 새같아 형 아 아키라 아까운데? 오가미 아 이렇게 가는가 진짜 죽으면 안된대요 누구부터 버리지? 제일 약한 캐릭터 우리 출리 일려나? 이 게임은 소작감 익숙해지질 않는구만 가자 오가미 피통이 얼마나 되죠? 아 7천? 별로 안되네 자 크로스 아이치 아저씨 멋있어 이렇게 한 명씩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리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쟤들이 다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지금 분명히 추가적으로 누가 오겠지 조금 아까운데? 스킬 있나? 없어 이동속도 같은 거 없어 쟤들 올라가서 조용히 알겠는데 가뜩이나 류나 캔 얘네들 이속도 느린데 그러니까 슈로데 할 때부터 그거죠 버릇이죠 유닛 초기 배치를 잘 안건드려요 귀찮아서 3DS를 너무 오랜만에 캤나? 아직 좀 뻑뻑한 느낌이야 20,000정도 뭐 대충 해도 뭐 우리 악마들한테 걸리면 24,000? 그렇게 세게 때려도 되니? 어차피 원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도움을 받읍시다 얘 둘이면 끝일 것 같은데? 둘이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어제 제 친구한테 역전재판 한 걸 보여줬는데 걔가 한마디 했어요 야 어디서 네 목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유추가 되지 않나 버튼이 잘 안 눌러지는 것 같은데? 일단 얘가 한 번 들어가면 한 번은 못 간다는 거지? 유추가 안된다니까 유추가 안된다니까 공격 들어갑니다 나는 Carry Leia 아무래도 이해도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가이드 누가 5년 하지? 결국은 최선의 그 부분이다 음 결과는 최선의 최선의 그 부분이다 다음은 이나 들어가고 싶어도 안으로 못 들어가네? 크게 별로 지겨쓰지 않아 뭐야 왜 안 던져? 브레이크 걸어버렸네 게이지만 써버렸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가 올 것 같은데 이제 공격력 문제가 걱정 안해도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병원이잖아 이 기계에서 더욱 더 더 더 더 더 강해질 아, 더 더 더 더 강해질 미세 기다려 애들 안되는 곳이라서 안되는거고 애들 들어가고 게임이 원래 반응이 좀 느리긴 하거든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메 걸려버렸어 애들 움직일 수 있고 아 그래! 보물상장 있었구나 스틱본버 공격도 못한지 설마 거기서? 이제 4개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창문을 또 열어놨네 뭔가 온다는데? 쉽게 깨려면 한 번에 그냥 바로 해버리는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얘들아 또 싸워야돼? 아 걔 좀 쎄던데 일단 얘 안나오는가봐요 설마 몇병기?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반격은 할 수 있구나 준비하고 있다가 한 번에 딱 다 들어가버리겠어 6만이라 5만 HP가 그렇게 많은 애들은 아닌데 여기 둘로 끝나겠지 내가 헤어치를 왜 여기다 놔놨지? 행복한 삼부자에 넣어놔야되는데 여기서부터는 1분이 거의 없을까요 응급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응급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응급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응급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행동을 시작합니다 애들 참을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띄어기만 하고 옥티로stream 이것은 섹시의 행동입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주 류가 있어 전웰 류 언제 저까지 가니? 여기 좀 끌어들여야겠는데? 이대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두 마리 좀 남았을 때 올 것 같은데? 방어로 버티고요 갑자기 반격이 안 되니까 일단 얘들 공격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야 7절밖에 안 돼 얘들도? 크로스라 묶어 이것은 모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의미입니다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내가 한 명이 충분해 당신은? 이 애들도 점점 악마가 되고 있는데? 아 위치 좋다 아 이런 꿀재들이 그대로 놓칠 순 없지 자 바꾸고 아 피가 좀 많은 애들만 있네요 작은 애들부터 고르고 공격 경험이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까지 필요하겠어? 카즈맛은? 이 애들에게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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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절부터 시킵시다 세 명이 같이 기절 쓰는데 지가 기절하라고 보여요? 바로 기절 죽어버렸네 야 우리들도 많이 세지긴 했다 야 우리들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얘들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얘들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얘들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안드로이드에 사이보 아마리 좋은 생각은 없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꽤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진정에 중독하는 전략적 타목적 제거 타목적 제거 조금 힘들어 이번에 기절을 얻고 넘어뜨리기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5만이니까 좀 많이 때려야 될까요? 일단 넘어 때렸고 아 못 썼어 세 번을 벌써 다 썼구나 별로 못 썼겠는데 타이밍 완전 놓쳤어 아 크리티컬 터뜨렸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되네요 아 6000이야 어쨌든 레벨이 좀 낮긴 하네 저쪽은 저렇게 해결하고 상대다 신령의 비늘? 뭔지 몰라도 좋은 아이템 같아요 이름이 저럴 정도로 되는데 안 좋은 아이템이 니가 있나 기설을 만지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비설을 만지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이템은 아닌 것 같고 있는 애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방어 애들부터 뭉쳐봐 광역기 써주겠어 제가 쓰고 있는 광역을 제가 공격을 시작해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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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언제가니 밟지 않도록 조심! 원칩을 하도 발동시키면 피곤해지는 것 같아 세 마리거든요 오마이... 자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강력기가 최고야 어차피 나중에 다 강력기 아니야? 이루 때문에 놔두고 온 거지 다시 채우고 총 4채까지 가능해요 아냐 이거 이대로 쓰면 아깝지? 공격 15% 증가 재감치 50% 증가 하나는 잡을 수 있을까? 하하 하나는 저거 무슨 말이야? 마사니 마 아메이든 야응 엣지 칵 센국어 샤포 오우기! 학교 웨팅! 다오세즈카, 각도가 와르겄다니? 준비가 이어가? 얘까지 써야돼? 엑스포 회복 하나 하고 이걸 돈 주고 산 건데 그래도 위치는 안나와요 공격력 업이 있나 스킬중에? 100짜리가 있어? SP 150 총 SP가 100밖에 안되거든? 레벨을 많이 올려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이드 팀 판넬인가? 코스모스! 파이널 클래스! 자, 하나를 잡았어요 타겟의 샴푸링을 계속하고 오! 한 번에 이어! 얘들 레벨이 많이 낮긴 했구나 자, 이 정도인 것 같구나 방어 아, 잠깐만 한 명이라도 다운되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물약을 먹을 때가 왔어 30% 30% 아니니? 10%구나! 어디까지 안 찬다 했다 이 C! 자, 기절 두 마리의 위치 두 마리의 위치 사실상 뭐 크게 징을 쓰지 않아도 될 문제긴 한데 다시 사이드 어택 타겟의 위치 다만이라 아, 이건 좀 모르게 애매하다 18,000이면 보낼 수 있어 18,000이면 보낼 수 있어 18,000이면 충분히 보낼 수 있어 아, 근데 XP가 모자라는데 아끼자, 아끼자 부자이죠? 부자이죠? 사이동은 아버지와 아들이야 미만이야 일단 기절까지 시킬 것 같은데 기절 시켜 아, 애매하다 반격으로 기절을 먹었어요 스킬 다시 공격을 업치고 엑스피어는 어차피 됐고 가능하다 가능하다 야, 700! 진짜?! 아, 한 명 더 들어가지 류 대기하고 아이템이 좀 더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자 아 저 아이템 하나 있어 누군가를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데 아이템이 있지는 않네요 저런 곳에 아이템이 있으면 미친다니까 누가 봐도 좋은 아이템 같잖아 제가 못 꼽으면 되겠어 제가 들어가면 안 될 거 같은데 느낌은 누가 봐도 이속 증가하자 트릭스터 얘를 다 잡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나 기자 설마 치매로 못 갈 그가 애들 봐 스킬 하나씩 다 배우고 있는데 어? 한 명이 비는데 이러면 두 명이 비울 수가 있어요 꼭 여덟 명이 온 거 아닌가 보네 일단 먹을 수 있어 과연 스페셜 굽이 야 그냥 곧 그냥 해복 아이템이야? 나 진짜 대단한 거 줄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끝을 내버립시다 아마 추가적으로 누가 올 거야 잠깐만 너무 조용한데? 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오나 보네 여덟 명은 벨츠가 됐고요 어마한 거 오는 거 아니야? 보통 이런 건 적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저것은 힘을 가진 자? 그 검은 얼굴 아니야? 그 검은 얼굴 아니야? 그 검은 얼굴 아니야? 다른 애인가? 완전 다른 애인가 본데 제대로 패써야지 그랜드마스터? 우리가 그 명왕을 소환한 거야?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 왔네요 일단? 왠일이야 이런 건 보통 통수인데? 그래 어차피 시그마는 죽는 역할 아니야? 어? 물을 펴? 아 거부르고 와꾸라 결국 아 쟤 쎄던데? 아 니들끼리 싸워 니들끼리 싸워 니들끼리 싸워주면 아아 검은 얼굴 위치가 안 좋다 하필 거기를 했니? 그 앞에 괴물도만 세 명 있는데? 아 니들끼리 싸우겠는데? 아 지들끼리 싸우겠는데 이거? 더 온다고? 아 미치겠네 보스급들이 또 한 짝이 왔어 일단 블랙하이토 저런 아들은 쩔이라고 보면 되는데? 시그마나 검은 얼굴이 일어나는 아들이 좀 무서운데? 시그마 바이러스? 아 쟤는 쟤는 왜 하필 솔로고? 아 쟤는 쟤는 왜 하필 솔로고? 아 이제는 움직여도 된대요? 일단 저 놈부터 잡아야겠어 검은 얼굴 부터 잡아야 돼? 위험하다 비통 얼마고? 9000이면 그렇게... 아 잠깐만! 왜 우리 턴 없을 거 치는데? 아 얘네들은 이쪽 정리하자 앞에 세 명은 믿으면 돼 저 세 명이 날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 어 방어력 센데 얘네들? 안 돼! 안 돼! 오라니 아 졌군요 한 대 맞는 것 보다 낫지 와 이건 잡겠지 2000 발차기 한 방에 2000씩 달아? 네 마지막에 잠겨서 안 돼? 다시 스타미나 먼저 달아야겠어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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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피 50만 회복하고 자 바로 백어택으로 갑니다 기절부터 시켜야겠다 자 바로 기절 와 왜이리 특별해 자 크리티컬 크리티컬 롤이다 크리티컬 안되면 상태 이상을 노렸어요 잡음직겠다 잡음직겠다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오케이 깡맞게 잡았네 이제부터 대충 싸우면 안되더라고 계산을 해야되요 공격을 얘가 쿠즈앞으로 나갈 필요는 없겠죠 일단 쟤를 좀 부르고 아 시그마 8만이라 와 거부가 거무놀고 11만이야 야 유어록 펜덕 피가 왜 저리 많냐 아 역시 무도 바보로 달라 어 하참네 자 반격 들어갑니다 바로 때려 뭐 여기를 끄치지 그냥 자 오 쟤들도 8000짜리 있네 아 얘도 10만이야 아 블랙 아이템 별로 무서울거 없다니까 일단 밑에 검 롤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쪽 위에서 좀 정리하고 어디서 니 그거 해라 서포트로 놓고 공격 50% 증가 이걸 쓰기 위해선 xp 회복도 해야죠 정면밖에 갈 수 없지만 서포터가 있어 신반이라 블록부터 깨버리고 블록 깨어요 크리티컬는 힘들어 자 크리티컬 가자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 못했어 오만까지 깎자 와 피 많이 깎았어 정면에서 정보면 진짜 많이 깎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깎아줬어요 블록 없애버리고 크리티컬 데미지 50% 증가 거기에 xp 바로 100 그대로 빼갓해 이건 잡는다 블록 물려줘 아 이건 그걸 못했어 크리티컬은 안 됐어 가자 크리티컬 좋아 크리티컬 데미지 50% 증가죠 한 방에 9000씩 달아 야 이거 10만 넘게 달겠는데 역시 빽어택이가 12만 달았어 12만 아 이게 빽어택이지 그리고 크리티컬 일단 저한테 보내고 아 얘네들 상대하면 되고 아 얘네들 상대하면 되고 아 얘네들 상대하면 되고 일단 인사부터 가볍게 백어택 들어갑니다 자 넘어뜨리고 상대해서 한 번 걸리면 뭐 상대해서 한 번 걸리면 뭐 아니 아저씨 코 쏜질하면 어떡해 자 크리티컬 들어갔어요 자 크리티컬 자 경험치도 잘 먹고 있고 인사부터 할까 자 기절로 자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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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잉 생각보다 방향이 좀 쎘던 것 같은데요 자 마무리 지워줍시다 자 마무리 지워줍시다 아 서강 블럭이 좀 문제였네 아 이거 이거 바로 뛰어들어도 될까 자 조금만 더 끌어들입시다 아 저 포스급 세 명이 내려오고 있어 자 방어 헐 잠깐만 너무 많이 달았는데 정말 얘를 못 잡잖아 키토 자 바로 크리티컬 일단 그래도 타이밍은 좀 잘 잡고 있어 기결시켜주고 왜 이렇게 xp 실행 흔형 아니야? 얼핏특기로는 배틀그라운드에서 후라이팬이 엄청 세다던데 총말로 튕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웹툰 보니까 나오던데 이거는 일단 방어로 갑시다 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마당에 반경 눌렀다가 우와 죽을 수도 있어 뭐야 쟤 공격이 좀 되잖아 얘도 피 좀 채우고 30% 회복 30% 회복 자 이제부터 우리 차례 지금 지배 그러니까 연주간이 자 자 사이드로 한 마디로 기절 들어가면 잡는데 자 넘어뜨리길 이걸로 잡자 자 크리티컬 아 핏통 너무 많은데 애매해요 와 한대냐? 일단 기절을 시켜놨어요 일단 바로 넘어트리자 엑스프를 채워야겠어 못 맞췄네 식단이 다 안찾는데 솔로는 갑니다 제가 저 정도의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7만짜리 한번 잡아봅시다 공격 15% 증가 공격 15% 증가 스킬 최보 자 다음 차례 기절 기절 시켰고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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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반격하는데 이렇게 되면 반격을 안해 싶은데 그냥 가겠죠 진짜 하얀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 뭐 저런 저런 말을 아 시그마도 진짜 난다란데 스킬 회복 시키는 애가 있나 일단 채우자 엑스피를 채우자 야 좀 버텨야 돼 너 크리티컬 스피를 채우지 스킬 회복 스킬 회복 러시켰고 주체로 시켜줬으면 참 좋을텐데 주체로 시켰죠 한 번 아아 잘못 눌렀어 하지만 크리티컬 아 이어갈 수가 없네 공격 끝나고 써야 되는데 아 피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래 헬스에 지금 잘못했어 하지만 괜찮아요 악마가 있으니까 스페어 회복하고요 100까지 끌어올렸어 갑니다 사이드어택 거기다 기절이란 말이지? 자 넘어뜨려 한 번 더 자 넘어뜨렸어요 그대로 크리티컬 아 이제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것 같아 아 이건 잡는다 이건 잡는다 아 얘네들이 주력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얘네들도 원작 스톤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지 저 침대를 대상 닿아보고 가는데? 마치 베지터 같구만 눈 색깔에 따라서 인격이 바뀌긴 하더라고 얘만 남았죠 한 번 가야되나? 기절만 시킬 수 있다면 이득이긴 한데 차지 보너스 대미지 덮고 차지는 있거든 기절만 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기절 크로스 한 번 더 일단 기절 시켰으니까 이 담태를 못 움직이겠지? 아 또 광역기 쓴다 또 바로 아 그럼 시그말라도 막았어 다행이다 시그말라도 못 막았으면 다 죽었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패턴은 읽었군요 누군가가 될지 누군가가 될지 누군가 될지 미그 바이 카카오기 하얀치 아저씨 와서 발차기 두번 하니까 필요없어 하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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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회복 쪽은 없고 위치도 애매하다 저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었는데 유가 이동속 동안 좋았어 진짜 잡으신 애들은 잡아보자고요 3마리 동시에 공격! 이제 토했을때는 의미 없고요 이제는 진짜 머리 써서 해야돼요 토직증 꿇은 일을 말랐어요 아직 돈도 없어 자 아이템 SP 하나 먹고 이거 갖고 가는데 하나 펴먹고 공격을 하고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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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단하다 못해 그냥 너무 튼튼한거 아니야? 공격을 하고 큰일이다 큰일이다 방어 일단 죽지마 카즈야 죽지마 아 일단은 버텼어요 아 일단은 버텼어요 애플 구미를 이기고 아 얘네들은 어차피 도우면 안되겠네 아 얘네들은 어차피 도우면 안되겠네 이럴때 써줘야지 이럴려고 비싼 돈 준건데 이럴때 바꾸고 원래 이럴때 무조건 다 그냥 몇병기야 몇병기 이럴때 벡터라도 잡아 아 벡터 못잡았어 슬퍼하지마라 35가지곤 안되는데 그냥 회복합시다 자 한 번에 3마리 또 백탄 잡아주겠지 와 진짜 어지간히 안달긴 안달다 와 진짜 어지간히 안달긴 안달다 지금은 이제 방역 한번 할 수도 있겠는데 올라가자 롱맨은 어차피 우리 가슴쪽에 살아남을거야 이제 여기에 없지만 이제 여기에 없지만 영원히 가슴쪽에 살아가겠지 어차피 이번에 박스 문제로 패키지 문제로 한 뚜껑 닫은거 같긴 하던데 아니 아직까지 반격은 아닌거 같아요 시그마를 무시할 정도가 아닌거 같고 자 아이템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다니 엑스프리 좀 채워볼까 이제 가자 사이드어택 기자부터 시켜봐 다시 크로스 다시 크로스 자 기전을 시켜놨어요 이 다음편을 잡아야지 미만이라 잡을 수 있어 자 경기 10% 공격 15% 하아 안되겠다 서포터를 받자 그래 사이드를 못 받더라도 아우 크로스 자 넘어뜨리기까지 성공 다시 크리클 와아 진짜 튼튼하긴 하다 정면에서 진짜 답이 없네 다시 사이드 다시 사이드 크로스 하하하하 테비지 보소 미터 하나 남았죠 넌 어디다가 나타나니 엑스야 넌 어디다가 나타나니 엑스야 폭주로 안 들을 수 없다고? 몇 번이라도 만나자는데요 롱맨 레거시로 나오긴 했지 벽수들은 지금 많이 생겼네 벽수들은 지금 많이 생겼네 이 정도면 충분해 너 빨리 오기만 해 이건 반격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반격해도 될 것 같아요 다래부터 걸자 어? 음료진 좀 어서 오세요 크로스 한번 다시 걸고 예 거의 두 달만이에요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화이트웨이도 마무리 했겠다 잠만을 켜 봤어요 이 정도면 한방까지 도발할 수 있겠어? 도발 안 되고 도발 있는 애들이 야 니가 공격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 못 썼어 엑스필 올려주는 애들을 찾고 있어 오케이 30 30은 채우지 75% 사이드로 가자 3만 재벌을 못 깍을까 2단계 2단계 지금 damn 2단계 3만 재벌을 못 깍을까 3만 재벌을 못 깍을까 3단계 굿까지 걸고 간다, 크리스티 진지 나 아 이건 잡는다 잡았고요 어디까지 가다니 명아를 살리려고 하는거 같은데 친구? 얘들 또 뭔소리 하는가 자동차는 멀쩡하다는거지 어떻게 돌아갈거야? 왜 또 걱정이 돼? 어? 임무데이터? 사건? 덴멘초우 덴멘초우 얘들 또 뭐하고있니? 이런게 보통 한번에 잘갈리가 없는데 황영사 재벌? 외동달? 외동달? 고등학생? 엉? 언제나 이제는 없죠? 돌? 음? 야 이제부터 계속 포스전일거 같은데요? 잘 나왔어 오마가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왜? 어? 레오를 왜 찾아? 원래 나면 레오 크리스 저런 애들하고 같은 짜리 닿으면 안되는데? 어? 에이다 아니야? 무조건 에이다지? 음? 아또씨 또 섞는다 섞고 또 믹서에 갈았다 지금 이거 나눠야겠는데? 카무로초 팀하고 치부야 팀 나누는거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이사? 에이다+. 으하하하ㅏㅏㅏ어 에이다가 저기서 일부러 그러기SDG 안하겠죠? 아무래도 이용당하는 거겠지만 에이다한테 저 팀도 장난 아니군 류가 나고 듬직한 애들로 나눠져 있네요 저택 주인한테 인사도 안하고 가야 돼? 아 좋잖아